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내 각 사찰에서 봉축법회가 열렸습니다. 천년고찰 법주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신도 등 100여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회의식을 열었고 청주 용화사에서도 최소 인원이 참석해 한글 금강경 독송법회 등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또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구인사 등에서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희망과 회복을 기원하는 봉축행사가 이어졌습니다.